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쑥쑥 늘릴 수 있을까? 개인도 관심거리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1월 13일짜리 한국경제에는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기업의 규모화가 답이다.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여전히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거죠. 박정수 교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기구 OECD국가 36개국 가운데서 21위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여기서 멈출 게 아닌데 참 나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측정해보면 노동생산성은 25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생산가능인구의 높은 비중이 소득을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몸을 떼워가지고 소득을 늘렸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서강대학의 박정수 교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우리가 중위권에 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앞으로의 소득개선 전망은 박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유망하지 않다는 거죠. 박정수 교수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근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이 이루어졌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기 있기 때문에 소득개선 전망이 비관적이다. 이 점이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죠. 그럼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꾀할 것인가. 이 점에서 박 교수가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향후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개선 또는 고용률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되게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인 요인은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박정수 교수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의 낮은 생산성은 구조적 요인이 큰데 가장 큰 특징은 대다수 취업자가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계청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가지고 고용인구가 10명에서 49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30%에 머물고 임금 수준도 5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인구 비중이 58.1%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수치는 제조업만 아니고 비제조업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비중이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54% 정도 차지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서는 한국이 저생산성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박정수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업체의 규모화,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사업체의 규모화를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중소업체의 고용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현재의 저생산성 구조에서 한국이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향후 노동생산성 개선도 요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업 규모의 영세성과 한국 경제의 저생산성 구조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업을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한번 보시죠. 더 많은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출할 때 부과되는 규제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일 때는 47개 법률에 적용을 받았는데 대기업이 되려고 하면 188개 정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 제도가 기업들이 성장하는 부분에 크게 걸린돌이 됐다. 여기에다가 신산업 규제, 기업 간 합병 규제,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 등은 기업의 핵심과 규모화를 방해하고 있다. 공정거래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대기업을 창출해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구조계획에 몰두해야 할 때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한국의 소득개선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서강대학의 박정수 교수 이야기를 귀담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